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인 발언에 의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이런 파장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조금 며칠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여러분들 그냥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방송 다 나가 가지고 오만 이야기를 다 하는 걸 보면 어떻게 사람들이 저러냐. 잘잘못을 떠나 가지고 본인이 김여사 관련해서 여러분들 비유를 잘못 들어 가지고 이제 확전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온 나라가 덜썩덜썩할 정도로 그렇게 사안이 됐으면 본인이 잘못했다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좀 자숙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50대를 보게 되면 도저히 내가 납득이 안 되는 게 가치 기준이 너무나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 입에서 어떻게 참 그렇게 철이 없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 사건이 지금 수습도 안 됐는데 김현정 라디오쇼나 이런 데 가서 한 이야기를 보면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안철수 씨도 이제 정치를 하니까 요령을 뿌리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말도 좀 바꾸고 김경률 씨가 사천이라 생각 안 하지만 조금 실수는 있었다. 어떻게 사천이 아닙니까? 내가 공천을 맡아봤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공천이라는 것은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절차적 정당성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에 결론을 도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 없이 중간에 너는 이게 너는 저기 그렇게 비상대책위원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용산의 대통령실이 지적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 3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모양이 안 좋잖아요. 김경률 씨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마포울이 비었으니까 내가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럼 좋다 이야기야. 그러면 그렇더라도 공천관리위원회가 있으니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모양을 갖추어 가지고 그렇게 발표를 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제가 여러 번 지적 했지 않습니까? 초기부터 잘못한 이야기다. 나그네님 말씀처럼 모두가 어떻게 그렇게 다 자기가 잘난 맛에 사느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천상 김경률 씨는 프리랜서나 할 사람이지 이런 자리에 안 어울린다는 이야기죠. 제가 오늘 이제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 부분만 잘라놓은 부분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가 가지고 한 이야기를 보니까 참 말도 거칠게 했더구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말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그 사람의 그거를 좀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같은 말을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그걸 낮춰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그칠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 누가 1분 쇼츠를 올려놨더라고요. 김현정 뉴스리오에 나가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이제 뭐 이거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김경률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 지금 입장 표명이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겼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는 제가 일부러 이런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고 오늘 방송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의 페이스북을 방문하다 보니까 문영애라는 분이 그 내용을 올린다 하더라고요. 자아도치에 빠졌어요. 윤석열이 김경률 국회의원 나가려면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내려놓고 정당한 시스템으로 하라 하니까 한동훈이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김경률이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떠들고 다닙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무슨 얘기를 했는가 보니까 이게 이제 아주 어제 정도 최근인 모양입니다.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까 저는 마포울의 출마를 이제 공헌한 이상 뭐 저를 어떻게 빼겠습니까? 뭐 이런 자신감도 있습니다. 저를 대통령실에도 어떻게 혼내기는 힘들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내 입에서 참 이 친구가 싸가지가 없구나. 그래서 프로필을 제가 한번 들어가서 본 겁니다. 몇 년생인지 어디 출신인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첸스를 만나기라도 하듯이 여러분들 성향이 좀 다른 그런 방송매체들이 싸움을 붙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나와서 너희들이 내를 어떻게 할 거냐 대통령실의 내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따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는 제가 한동훈 씨한테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번 건 한동훈 씨가 잘못한 겁니다. 뭐를 잘못했는가 하니까 이 소위 원희룡 씨를 계양을 해 받고 김경류 씨를 박는 그런 보도가 나오자마자 제가 방송에서 한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고 지금 변함이 없는 주장입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있으면 비대위원장도 공천관리위의 심사와 추인을 거쳐가지고 모양새를 만든 다음에 마포올에 김경류를 박든지 안 박든지 그거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지. 그러나 당신이 나와가지고 공식증이 속상해서 김경류에 함께 마포올을 주고 원희룡에 함께는 계양을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공천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공천과정에서 합법적 절차를 다 거쳐도 마지막에 뒤엎는 나라가 이 나라지 않습니까 공천관리도 이런 공천관리위원장을 두고 공천관리의 그런 절차적 정당성을 밟지 않는 상태 그거를 이번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분명히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좀 하자네가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다 지잘난 맛에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할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사안을 대하는 걸 보게 되면 간단한 사건 같지만 cbs의 김현정 씨의 뉴스쇼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인간된 대미를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한동훈 씨와 여러분들 윤 대통령 사이의 갈등 때문에 이게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대통령의 여러분들 권위 추락이나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처신을 하면 안 된다. 좀 자중해야 된다. 이 점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안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